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려고 쓴 편지를 꺼났네 집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펴보니 예쁜 종이 위에 써내려간 글씨 한 줄 한 줄 또 한 줄 새기면서 나의 거짓없는 맘을 띄웠네 나를 바라볼 때 눈물 지나요 마주친 애는 이 눈물 겨나요 그런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믿어요 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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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나를 바라볼 때 눈물 지나요 마주친 그 눈에 눈물 겨나요 그런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믿어요 라라라 하리죽하다 해도 나약하다 해도 가밍하다 해도 지혜롭다 해도 그대는 아닌가요 아닌가요 내겐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은 우울한 편지이지 아멘